안녕하세요. 6시 내다육입니다. 오늘 하루도 잘 보내고 계시나요? 제가 다육이를 볼 때는 어떤 다양한 정보를 드릴까? 다육이 보면서 고민하고 생각하거든요. 오늘은 제가 나나오크미니에 대한 이야기를 비교를 해서 적심군생과 자연군생의 차이점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한번 해드리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다육이를 처음 키울 때 군생에 자연이라는 이름이 붙어있고 어떤 아이들은 적심이라는 얘기가 있고 이제 둘의 차이는 이렇게 군생이 만들어지기까지 군생이라고 하는 것은 얼굴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체가 모여서 살고 있는 다육이의 종류를 군생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여기에 있는 나나오크미니는 지금 자연군생입니다. 잘려진 부분이 없이 자연스럽게 자구가 나왔다는 뜻이에요. 인위적으로 자구를 만드는 게 아니라 자연적으로 자구들이 잘 나와서 이게 이제 군생을 이루게 된 겁니다. 지금도 이렇게 작은 자구들이 나오고 있기도 하고 이 안쪽에서도 이렇게 자구들이 이렇게 또 나오고 있기도 하죠. 이런 모습으로 가지고 있으면 수영도 자연스러울 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목대가 굵어지고 얼굴 개체가 하나하나씩 성장을 할수록 목대가 나오기 때문에 이 안쪽에 있는 목대가 점점 많이 보이거든요. 이게 이제 처음에는 키가 크지 않고 작았을 때에는 적심이든 자연군생이든 모양 자체가 예쁘기 때문에 별로 차이가 나지가 않는데 여기 보시면 이거는 지금 적심군생이에요. 처음에 이 아이를 데리고 왔을 때만 하더라도 이 부분이 안 보였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 오므리고 있으니까 근데 제가 이제 오래 키우다 보니까 이렇게 목대도 굵어지고 키도 커지면서 여기가 이제 점점 벌어지는 거죠. 벌어지면서 여기 가운데가 호엉하니 보이잖아요. 이런 모습이 싫어서 많은 분들이 자연군생을 찾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적심으로 만들어진 군생을 이렇게 자연군생보다는 가격대가 조금 더 저렴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가성비 있게 여러분들이 이제 뭔가 다육이를 키울 수 있는 방법이 될 수는 있지요. 근데 이제 다육이의 욕심을 많이 또 부리시거나 좀 더 예쁜 수영, 오랫동안 키우고 싶어하는 분들이라면 자연군생을 이렇게 선호를 하시죠. 이런 아이들은 성장을 하면서도 이렇게 뭐 잘려진 부분이나 이런 게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훨씬 더 예쁜 수영으로 만들고 키울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 또 자연군생도 이런 부분들에서 또 자구들이 많이 나오고 또 그 자구에서 또 자구가 나오고 하면은 어느 정도도 또 풍성해진 모습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시간은 걸리지만 이렇게 자연군생과 적심군생은 이렇게 차이가 있다. 그리고 이 가운데가 잘려지는 이유가 있는 게 가운데 있는 게 가장 먼저 다육이가 이제 성장을 했던 엄마 다육이 이제 모주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모주를 이제 잘라낸 자리가 좀 있기 때문에 세력이 모주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조금 세력이 약할 수가 있어요. 여기 가운데는 이게 지금 가운데 얼굴 모주예요. 이런 것들은 이제 자구로 나와가지고 엄마의 얼굴만큼이나 이제 커졌죠. 근데 처음에는 이게 얼굴 하나짜리였는데 여기 옆에 나오는 아이들이 다 자구로 나온 아이들이 이렇게 자리를 잘 잡았어요. 그죠? 이거는 이제 햇빛을 또 보는 방향에 따라서 얼굴이 조금 기울어져가지고 다음 내년에 봄 나올 때는 이거 이렇게 좀 돌려줘야겠네요. 그죠? 제가 이제 신경을 못 쓰고 있었는데 한쪽으로 기울어졌었구나. 그죠? 이렇게 다시 모양을 좀 뒤쪽으로 이렇게 좀 살려야 되겠습니다. 저는 워낙 나나우크미니를 좋아해가지고 자연군생이나 적심군생 여러 개 키우고 있어요. 여기도 제가 하나 키우고 있는 나나우크미니 이것도 여러분 적심군생이에요. 처음에 이 아이들을 데리고 갔을 때 전혀 적심군생 티가 안 나거든요. 근데 이것도 이제 오래 키우다 보니까 가운데에 잘려진 부분 보이시죠? 가운데가 호응하고 뚫려져 있죠? 이제 성장을 하면 할수록 목대가 좀 길어지고 양옆으로 퍼지면서 이렇게 적심을 했었던 다육이들은 수영이 그렇게 예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좀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군생을 선호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지요. 만약에 이런 것들도 중간중간에 적심이 됐었다면 목대가 갈수록 커지거든요. 또 길어지고 그러면 이제 또 모양이 예뻐지지가 않으니까 조금 아쉬움이 있어요. 특히나 목대 다육이들은 목대가 점점점 길어지면서 성장을 하는 다육이입니다. 이렇게 먼노 같은 거는 목대가 만들어지기까지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는 품종이지만 대부분 에키베리아 종이 아닌 목대가 만들어지는 다육이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이렇게 목대가 길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게 처음에는 막 모여있는 다육이를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퍼지게 되어 있어요. 퍼지게 되어 있고 또 퍼지면서 또 통풍이 잘 되고 영양분이 충분하다면 또 그 목대에서도 새로운 자구들이 또 올라오게 되기 때문에 다육이들마다 특징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육이를 만약에 구매를 하실 때 이제 자연 군생과 적심 군생의 차이를 좀 알고 내가 이제 어떤 다육이를 또 키우고 싶은지 또 가성비 있게 어떤 다육이를 키우고 싶은지는 이제 선택이지만 이렇게 또 장단점이 있을 수 있다 또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딱 적심과 자연 군생을 비교할 만한 다육이가 딱 여기 있어가지고 소개를 한번 해봤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좋아요 또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 여러분 댓글까지 안 달아주셔도 괜찮지만 네 좋아요 눌러주시면 이렇게 영상을 만드는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고맙습니다.